자, 찍어보는 거야. 이거 어렵네. 안녕하세요, 이지오. 됐나? 어렵다. 버튼이 이게 티가 나. 아, 새거워. 아, 어려워. 구석 인터뷰. 유나의 구석 인터뷰. 됐다, 됐다. 네, 유나입니다. 안녕. 저희 이지가 로꼬 막주차인데요. 오늘은 음악중심에 왔어요. 그래서 내일 인기가요 하면 로꼬 활동을 마무리하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기분이 싱숭생숭한데 우선은 이번 첫 정규 앨범 타이틀곡 로꼬를 사랑해주신 많은 우리 믿지한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싶고요. 저희가 로꼬로 어제 1등도 했거든요. 그리고 1위 후보에도 올리브해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영통 팬싸 하는데 미찌들한테 좋은 말을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또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최선을 다 한다고 최선을 다 했는데 미찌가 예쁘게 봐주고 또 그만큼 알아준 것 같아서 너무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고 앞으로의 활동에 있어서도 훨씬 더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제가 이번 활동 때 깨달은 게 제가 확신의 토끼상이구나 깨달았어요. 깨달았습니다. 오늘 되게 약간 첫번 같지 않아요? 뭔지 아시죠? 영영칠 느낌으로 저희 이제 스와이프로 한 주 더 활동이 남았는데요. 스와이프도 한번 깨달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안녕! 미찌 사랑해! 미찌 사랑해!